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아직도 널리 안 알려졌는데 지시를 10번 내리고 1시에 용산해 왔고 3시에 정부 총사가 왔다는 세종로 윤석열 발표회에 가면 지금 현장의 소방관하고 현장의 경찰관들만 조져서 시민 공무원만 닥달하니까 벌써 2명이 억울하게 숨졌는데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전에 뭐 했냐. 사후에 뭐 했냐. 심지어 용산소방서장님이 1단계에서 2단계 격상이 너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입건이 됐잖아요. 제목도 무서워요. 과실치사상이에요. 그러면 아예 거기에 늦게 왔거나 보고도 하나도 안 받고 아버지 씨도 안 한 사람들은 과실치사상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증명의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론과 우리 국민이 주문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나타나서 제가 계속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보고를 많이 받고 회의를 하고 지시를 여러 번 내린 사람이 어떻게 1박 2일면 와서 압싸? 뇌진탕이겠지. 그거 많이 동영상을 아마 지금도 많이 올라가셨어요. 많이 도는데 아직도 왜 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안 했을 게 YT만 생생히 담겼는데 다시 한 번 여러분 이건 언론 국민도 아니에요. 만약에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그 죄상이 진짜 입건해야 하고 처벌해야 될 내용이라면 그러면 거기에 훨씬 늦게 오거나 아예 보고조차 안 받고 연락도 안 된 사람이 있다면 그게 행안부 장관의 대통령이면 그 사람들은 무기징역감입니다. 그런데 1박 2일에 나타나서 여러분 압싸 뇌진탕이었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보고를 잘합니까. 보세요. 참사 다음 날 경찰이 만들었다는 정책청구자력 사찰 문건이죠. 대통령이 보고한 거잖아요. 여기에 쉽게 가나서 진보단체 보수단체 동향 담아놓고 정권이 이렇게 해서 참사 다음 날에 나온 게 다음 날 얼마나 신속하게 보고를 합니까. 국권 보면요. 사람들 보기 편하게 그 부위 앞에 진한 글씨 밑줄까지 다 준 만약에 윤석열이 회의를 했다. 지시를 열 번 높게 내렸다는데 그러면 앞사람 보고를 안 받았겠습니까.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만든 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해서 장소 길이 40미터 폭 3에서 5미터 그다음에 몇 시에 순간 몇 명이 몰렸고 수백 명이 몰렸고 그래서 압착압사로 전원이 사망했고 현재 몇 명 사망 몇 명 부상 이건 보고의 기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나쁜 대통령이나 위정자도요 거기 오면 거기서 압싸 뇌진탕이었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말이죠. 그 기본적 개념 자체가 기본 상식의 문제죠. 모든 언론이나 모든 ss에 뇌진탕이나 뇌출의 말은 단 하나는 나오질 않아요. 그럼요. 그냥 처음부터 국민은 나 압싸 압착 이걸로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저도 알았는데 그날 밤부터 어떻게 1박 2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뇌진탕이겠지.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반말. 그러니까요. 삿대질을 하면서 길이가 어떻게 돼 넓이가 어떻게 돼 반말로 하나도 보고 안 받은 겁니다. 지난 여름에 폭우 때 수원에 세 가족 거기 현장에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과 워딩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그때 이제 얼마만은 그 군민들과 저희들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번에도 그대로 현장에서 그대도 드러나는 거죠. 똑같이 1박 1만에 나타나가지고 네. 군민이 퇴근하면서 물에 잠기는 거 저희도 물에 잠기는 거 봤다 그러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물반로 나타나서 동네 안 한처럼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어떻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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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죽은 거야 반말하다가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왜 못 빠져나온 거야 그러니까요. 난 정말 주무시다 그랬구나. 네. 뭘 주무셔요. 다 신고하고 그럼요. 물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그랬죠. 영화 기생충에 있는 그 반자물보다 더 거세히 들어와가지고 맞습니다. 보고를 받았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래놓고는 가가지고 팔짱 끼고 히덕거리고 옷도 꼭 좀 그놈한 옷 근조형 옷 입으면 안 됩니까? 뭐 회색빛이라든지 좀 어두운 계통? 알록달라간 밝은 옷 무슨 파티복을 입고 나타내야 됩니까? 신발도 구두친 것 같잖아요. 그때 그러니까요. 그 현장에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번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의 모습에 그대로 그리고 그 발언과 그 인식이 그대로 또 한 번 드러난 것이고 그래놓고 이상민이나 오세훈이나 영상구청장 이런 지휘 세력들은 아무한테도 언급 안 하고 주말에 정말 또 황당한 발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나라도 나라 뭡니까? 제가 한번 폼나게 누군들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마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지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의 정신적인 어떤 마인드 이 마인드도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폼나게 사표 던지들 아니에요? 이게 폼나게 할 일인가요? 제가 그래서 퇴진 추모다라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피키슈 이걸 들면서 이야기 되겠습니다. 저희 주말마다 보고 계시죠. 윤석열의 퇴진을 의미하든 이상민의 퇴진을 의미하든 오세훈의 퇴진을 의미하든 책임 있는 자들이 퇴진해야 될 정도로 엄정한 책임이 있고 그래야 다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계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퇴진을 대통령까지 퇴진할 정도로 엄중한 산이라는 국민 주권자들이 외치면 돼요. 윤석열 느닷없이 비공개인데 공개돼서 반말로 경찰이 현장에서 있었잖아! 소리를 지르잖아요. 판사 출신 이상민과 정치검찰 출신 윤석열은 원래부터 원래 판검사들은 경찰을 우습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침 원래 우습게 알아서 그런데 이 자들이 지디생과 이 자들이 15만이나 되고 검찰은 장악하고 감사함까지 장악했는데 사부부도 장악을 했고 그런데 경찰만 장악이 안 돼서 밀정 출신의 경찰국장을 내세워서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 장악에 들어가서 일정하게 성과를 냈거든요. 윤석열 본부장과 비난을 하나도 수사 안 하고 야당과 전정부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만 수백 군데를 탈탈 터면 지금도 날마다 피사를 공파하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검찰, 경찰, 감사함을 내세워서 그렇게 사냥꾸로 부려먹는데 이번에 토상국행인 거죠. 정권 비호용으로는 정치경찰을 장악했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희생양이 필요한 거니까 경찰로 몰아가기로 한 겁니다. 몰아가기로. 그래서 경찰은 뭐 했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계속 현장경찰만 지금 탁달하니까 용산서 정보기장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퇴진 책임이 가장 큰 이상민 실제로 집회신고는 경찰의 신고가 들어갑니다. 경찰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집회신고가 아닌 다중밀집행사는요. 용산구 서울시 이태원 축제를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있고 서울시 관광재단이 그날 행사까지 개최했잖아요. 단일 2주 전에 용산구는 100만 명이 자면 이태원 축제도 했었고요. 그러면 누가 제일 책임자입니까? 용산구 1차 제한책은 용산구 서울시 행정안전부입니다. 소방 경찰 지자체가 모두 총괄하는 사람이 국가행정안전사부 그게 이상민입니다. 이성민 행정안전부 나오니까 어깨를 툭툭 칩니다. 웃으면서 아 너무 잘하고 있어라는 거잖아요. 캄보디아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어깨 두 번 툭툭 치고 올라가 있죠. 그다음에 이상민 경질론이 나오니까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불가차를 했다죠. 윤석열이 장단하나 보호를 못해주냐고 큰 소리를 쳤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회 이자들의 인식이 이런 겁니다. 웃기고 있네가 이자들의 인식입니다. 참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참사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추궁도 이 어마어마한 슬픔도 우발적인 사고인데 무슨 정부 책임을 물어 웃기고 있네잖아요. 이거잖아요. 대통령실 국정감사 때 김은희 홍보수석과 심사위 수석과 그 인식이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 인식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깔깔거리고 사담을 나눴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러니까요. 강의실에서 정말 20대 청춘인의 낭만이 넘치던 강의실에서도 교수님이 강의를 심하고 있는데 뒤에서 대학가 커플들 CC들이 사담 나누다가 걸리면 친구들이 핀잔 주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지금 강의실인데 그러잖아요. 친한 친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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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도 그렇지. 손잡고 뭐 하나. 조금 낭만이란 거 알면서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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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에서 지탄을 받는 행동인데 엄정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358명이 숨져서 그것도 외국인까지 쓰면서 세계적인 지치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낄끼리로 사담을 나누다가 웃기고 있네 하고 지우고 이런 자들이 경찰로만 책임을 몰아하고 일선 공무책임을 몰아하니까 지금 오죽하면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소방직들이 이상민을 오늘 고발한다고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공무원들, 그다음에 경찰, 제가 방금 전에도 일선 경찰 통화를 몇 통했습니다. 지금 난리 났답니다. 아니 지금 특수본에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500명이 넘어요. 그 500명이 넘는 수사인력이 지금 전부 다 소방관하고 일선 경찰관하고 일선 공무원들만 따라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 행안부, 행정안전자치부, 압수수색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아직도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민이 이자도 안 납니다. 나중에 확인하겠다는 식으로 오늘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미 그 수사본부부터가 윤석열 정권이 장악원에서 절대 수사가 안 되는 수사본부 플레임이 뭔지 아시죠? 이태원 사고 특수본입니다. 맞습니다. 왜 그걸 또 사고 특수본? 사고라는 말은 외국 저너리스트들이 계속 지적했잖아요. 인시던트든 액시던트든 다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런 희생자도 없는 그냥 마치 자연사나 너무 어쩔 수 없었던 우발적 사고나 누구의 가해자나 책임도 추궁도 있을 수 없는 그냥 드라이하게 그럴 때만 쓰는 거라는 거예요. 다 디제스터를 쓰지 이런 종류의 참사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에 스스로의 한계를 지어놓고 진행하고 있는 참사가 아니고 희생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용산에서 아까 공개된 화면 내용에서 20분간의 내용에서도 아예 거기에 수사에 한계를 딱 규정을 짓습니다. 대통령이. 맞습니다. 경찰은 뭐 하고 있었냐. 다른 사람 지적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현장에 있었잖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반말로.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만 죽여라는 지침입니다. 당연히 용산서 정보계장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사실 저는 그건 너무나 억울한 답답함에 한계의 표시였다고 봅니다. 감히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서울시 과장님도 서울시 해명이 돋기네. 오세훈이나 박형이나 이상민의 해명 이거잖아요. 안전의무와 상관없는 사람이래요. 이름이 안전과인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재난담당과인데. 나중에 현장 상황과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을 또 바꿉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적을 합니다. 언론에서 제대로 지적이 안 나고 특수권도 수사 안 하고 그리고 이상민이 드디어 급기야 여러분이 김정진이 말한 것처럼 폼나게 사표는 아니 이 상황에서 정말 여러분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조문록에 가서 편히 쉬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10대 20대 청년들에게 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마치 서울시 내 집회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던 자가 지는 아무 책임 없다고 예년 수조 났다고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고 예전부터 훨씬 많이 왔는데 작년에 5만 명 올해 20만 명이니까 훨씬 많이 왔는데 경찰하고 소방력이 있어도 대응할 수 없던 참사라고 거짓말하던 자가 그런데 갑자기 말은 그렇게는 그것도 경찰하고 소방하는 책임이 다 뒤로 쉬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너무 앞뒤가 맞죠? 편히 쉬시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놓고는 폼나게 사표를 내고 싶다고? 최소한 수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다 같이 함께 느끼고 있는 그런 심정을 그렇게 모를까요? 그리고 죄인 이런 데는 심정으로 사표를 낸다고 해도 먼저 말해도 될까 말까 국민들이 이해해줄까 말까 이런 상황에서 폼나게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로 저는 정말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수준이다 유시민 작가님이라 제가 금요일 날 북콘서트 알릴레오를 했는데요 거기에 출연했는데 그거 한번 많이 봐보십시오 마침 의미심장한 제목입니다 데이빗 소로와 쓴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으로 했습니다 전호선 전정의당 대표님 최근에 탈당하셨던데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님 조수민 원사 제가 대담을 했는데요 왜 윤석열 정권하고 맞물려가지고 사람들 지금 엄청 보고 계십니다 아 지금 불복종해야 됐다는데 유시민 작가가 너무 유명하고 명쾌한 말을 합니다 이 정권은 설명이 안 된다 분석이 안 된다 누가 어디서 어떤 취지로 뭘 결정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뭘 알아야 분석을 하고 비평을 할 거 아니냐 그렇죠 자기도 포기했대요 알 수 없는 세력이 윤석열을 지배하면서 이상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깨서할 수 없다는 취지예요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 아니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대요 정치평론가들이 지금 울고 있대요 그리고 네 분석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제가 유시민 대표님한테 그랬어요 작가님한테 끝나고 제가 분석해드릴게요 무속 비리 비선 정치검찰 세력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습니다 무속 오히려 현 안에 있었던 그래도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나 보좌관 출신들 최소한 공적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 검증된 사람들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네이버 출신의 뉴미디어 비서관이 쫓겨났거든요 단독으로 이거 뉴스에 나왔는데 많이 안 나왔는데 그 사람도 저희들이 취재해 보니까 충성심이 부족하다 입 빠른 소리를 가끔 한다 아 대통령실 안에서 입 빠른 소리를 가끔 한다고 해서 합리적인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시기죠 아 mbc 자가 아무리 싫어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예를 들면 이런 그런 이야기 하면 다 바로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가서 이상민이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권이 이 정권이 얼마나 지금 미친 정권이냐면 폼나게 사표낸다는 죽을 죄를 져서 얼른 사표를 써야 되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세월호 참사 때 이주영 장관도 수습하고 사표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내가 죽을 죄를 했다가 정말 미안하니 빨리 사표를 내야 되지만 수습하고 수습이 끝나자마자 12월 안에 사표를 내겠다 이주영 장관도 그렇게 하겠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주영 장관도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사표 이런 식의 태도는 말이 안 된다 이주영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보수 농경이라는 심평변호사도 총리부터 다 사직해야 된다 그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주영 장관이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도 박근혜 정권 때 모두가 진정성 없이 세월호 참사를 은폐하고 유가족도 공격할 때 이주영만 유일하게 너무너무 진짜 미안한 당시 진도 체육과에서 상주하면서 상관없이 숙식도 거기서 하면서 그랬죠 주염도 못 자르고 아니 최소한 그런 태도는 있어 그리고 실제로 사퇴했잖아요 그게 최소한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행동과 모습이죠 최소한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기대한다는 걸 떠나서 그 정도의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최소한의 그 정도의 상식과 행동이 있을 거라는 즉각 퇴진이 어렵다면 윤석열도 그렇고 이상민도 그렇고 예를 들면 윤석열 어쨌든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국민들은 퇴진 집파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국회가 탄핵하지 않으면 버티겠죠 이상민은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사퇴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다만 지금 수습을 좀 더 하고 사퇴 근데 더 웃긴 거에요 여기 또 이야기를 안 했으면 재난안전 tf를 만들었잖아요 범정부 tf 거기 또 단장을 단장이 이상민입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은 이거잖아요 현장 경찰 정치검찰이나 정치판사 이상민이 보기에 제일 한심하고 학급관리가 경찰이거든요 니디 다 책임져야 새끼들아 이거잖아요 그리고 어디 뭐 정부의 책임이 웃기고 있네 범정부 tf를 만들게 근데 단장은 내 오른팔 이상민이야 이상민 아무 죄 없어 여당에서 사표 요구 어디 감히 이상민한테 지금 종합하면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상민은 우리 정권의 핵심이야 누구도 건들지 마 그리고 김은혜하고 강순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워서 사과를 하고 심지어 퇴장도 시켜 주호영 너 까불지마 주호영 원예 대표에 대해서 네 이거잖아요 버럭 또 화를 냈잖아요 그랬던 얘기가 본인이 주호영한테 체리 따봉 보낼 수 없잖아요 뭐 너 까불지마 보낼 수 없잖아요 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재윤이 시켜서 주호영 너 오바했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사를 전달하는 거죠 제가 지금 하나도 과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정말 명료한 추론입니다 네 아니 명료한 사실입니다 이제 아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빠른 소리 하는 사람 다 내쫓고 조금이라도 지금 대통령 진무실에 누구만 남아있냐면요 무속 비리 비성 코바나 콘텐츠 세력 정치검찰 세력만 남아있습니다 극우 국단주세력만 남아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시민들이 퇴진이 평하다 두고 갔겠습니다 이러다가 전쟁 날까봐 저희 4년 6개월 남았습니다 아 저 소장님 아니 이태원 일본 출구에서 네 스티커 중에 너무 슬픈 스티커가 있었어요 이거 공개도 됐는데 뭐 너무 애도를 하고 춤을 하면서 네 남은 4년 6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음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분의 입장은 이거잖아요 이보다 더한 참사나 이보다 더한 국민들의 피해 나라와 사회 붕괴가 걱정되니까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런 글을 남긴 것이죠 지금 저는 대다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70% 안파의 국민들은 지금 극도의 분노와 불안 심리 공포 흡사했다고 일상으로 흡사했다고 감사합니다.